피하 구분은 확실하게 하라고 그걸 항상 구분할 수 있나? 함께 싸우겠지만 너무 친하게 굴진 말라고 하지만 둘 다 사냥은 좋아하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겠지, 응? 한 번만 더 가게 해줘 행운을 비네 친구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놈들이 어디 숨을 것 같나?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? 직접 확인하라고 같은 편이다, 골렘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